드론 드론 촬영 된다고 들었는데요? 드론 촬영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요, 여기는 항공 관제 흑역이 아니어서 고공 300m 언더론은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촬영을 따로 하시는 거네요. 저희는 개인주택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요? 아니요, 저는 촬영 안 되십니다. 그래요? 네. 촬영이 안 된다고요?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그냥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저희 촬영하실 때 얘기해 주시고 아니요, 항공법이랑 전혀 상관 없는데요? 깐깐했지? 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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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게요.